그룹을 위한 십자가 있나 저록한 그곳을 온몸을 보호주신 사람 오 주님의 마음 오 주님의 사랑 모든 것 밀어주신 그 사랑아 주님 그룹을 위한 십자가 하나 있나 저종의 그곳에 일수원 손목길 오 주님의 마음 오 주님의 사랑 말로 이러며 부르신 사람 어떤 말로 이러며 다 알 수 없네 주님의 사랑 그룹을 위한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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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나의 진상에 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우물을 위하 십자가인가 영광의 그 모습은 어린 양보회를 피우고 사망의 문제를 이기 전해되게 우물을 위하 십자가 아멘